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물건 다시 들으십시오. 물건 2번 문제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뭐하러 왔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는 뭐하러 왔습니까? 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1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2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있습니다. 4번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지수 씨 사무실은 몇 층에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고기를 더 식힐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기를 더 식힐까요? 고기를 더 식힐까요? 13번 문제입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세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Werewolf 다 끝났어요. Ich utanому 아까 будто 세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와요? 아니요.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을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을 거예요. 잘 됐네요.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18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일회용 종이컵 값으로 50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 한 잔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일회용 종이컵 값으로 50원을 더 내셔야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소환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